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6월 평가원 그 이후의 학습 가이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준비해봤어요 학생들이 DM으로 물어오는 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나는 N수생 친구들이 묻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물은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시간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대별 강좌 선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재 선택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이 판매하는 교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판매하는기도 하지만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판매할 수 없는 EBS 연계교재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오로라나 슈퍼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점수는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아쉬운 점수를 받은 친구들한테는 너무 냉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6월 점수는 잘 믿지 않아요 6월 점수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9월까지 난이도에 비해서 수능에서 난이도는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6월 점수는 믿지 않고 조금 더 겸손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는 힘들죠 아 난 이것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난 지금도 조금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을 1년 안에 끝내자 남은 시간 안에 끝내자 라는 목적 속에서는 잠깐 힘들더라도 강하게 마음 먹고 버텨주는 게 좋은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 등급은 6월 평가원 기준의 등급이다라는 거고요 1, 2등급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무지개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 무지개 같은 경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2등급을 찍었다면 이런 친구들은 오로라나 아니면 슈퍼문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로라나 슈퍼문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병행을 하냐? 진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 강의는 만약에 강의까지 수강을 할 거라면 다 들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오로라는 수강 하시고 슈퍼문은 틀린 것만 틀린 것만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인덱스 기능이 다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출이나 EBS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기출이나 EBS를 만약에 안 하고도 1등급 받았다 저는 그걸 믿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기출도 좋고 EBS도 좋으니 자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진도에 맞춰서 병행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게 현실성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오로라하고 슈퍼문 각각 다섯 문제 정도씩만 푼다고 생각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해 나왔을 때 한 달이면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지 못할 건 아니에요 하루에 다섯 문제 많지는 않잖아 그치?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자기가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다 나 사탐이 진짜 전력 과목이야 그럴 수 있어 수시로들 잘 생각해야 돼 정시로들은 다 잘 받아야 되지만 수시로들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뭘로 맞출래? 사탐 없이 다른 주요 과목만으로 맞출래? 쉽지 않거든 그러면 사탐의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은 요것도 병행이 된다 요것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루에 열 문제라고 했는데요 많으면 하루에 스무 문제 정도씩 모의 가서 한 해 분 정도 푼다는 느낌으로 진도에 맞춰서 하시면 병행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얘들아 이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지금 한 150일 남았다 치자 20문제씩 풀면 몇 문제야? 3천 문제 나 산수 잘못한 줄 알았어 산수 잘못한 거 아니죠? 150 곱하기 이거 선백이고요 20 곱하면 3천 문제예요 3천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꾸준함의 문제인 것이지 오케이? 아 못할 건 아니다 하루 스무 문제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다 알겠니? 알겠니? 이거 밀어두잖아 밀어두게 되면 일주일로 나눠 생각하게 되면 140문제인데 그걸 한 번에 풀겠다는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1, 2등급이었으니까 이건 좀 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다 미끄러져 근데 내가 잘 봤던 과목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좀 이거 잘하니까 시간 적게 드리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루 미니봄 10문제에서 20문제를 매일같이 소화하기를 추천해 드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3, 4등급인 친구들은 조금 애매해요 3등급은 1, 2등급이 하는 방식을 따라 할 수도 있어요 4등급은 어찌 보면 5등급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매한데 일단은 두 개를 같이 묶어는 놨어요 왜냐하면 3등급 친구들도 1, 2등급하고 똑같이 하기엔 애매하고 4등급 친구들은 5등급 친구들처럼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3, 4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무지개는 선택적으로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무지개를 1강부터 정주행을 하겠다 혹은 다시 하겠다 이거 아니라고요 오로라를 오로라를 먼저 수강하시고 오로라를 먼저 수강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 단어만 무지개를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선생님 저는 오로라 들었는데요 근데 성적은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오로라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슈퍼문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3등급인 친구들은 그렇게 병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4등급인 친구들은 슈퍼문은 아직은 무리예요 아직은 무리입니다 선생님 전 오로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기출과 EBS 수특 수특을 했다면 수환 이걸 우선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로라를 했을 경우 알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가능하면 슈퍼문은 너무 부담을 갖지 말자 그럼 끝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해놓고 9월 평가원을 본 이후에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그때 할 수도 있다고요 실력만 쌓이면 슈퍼문은 질적으로 어렵고 중요하고 좋은 문제인 것이지 문제의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만 돼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안전하게 1, 2등급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필요한 단원을 선택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데 오로라를 정주행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족함이 느껴진 부분 오로라 개념 체크해드린 거 보면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모르겠는 부분은 무지개를 찾아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로라를 정주행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무지개를 선택적으로 더 해주고 문제를 좀 더 풀고 싶다 그러면 기출과 EBS 해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은 기출을 활용할 때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기출은 어차피 똑같은 기출이에요 근데 이런 변형도 가능해요 3, 4등급인 친구들은 그냥 단원에 맞춰서 기출문제집도 푸는 겁니다 하지만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이 기출문제를 주제별 그러니까 선생님 핵심기마처럼 주제별 분류가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출력을 해서 시간을 23분 정도 좀 빠른 친구들은 15분 정도 그렇게 짧게 주고 타임어택을 강한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그거 도움돼요 도움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등급, 4등급인 친구들이 사실은 가운데 깨가지고 애매한데 이 친구들은 이거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슈퍼몬보다는 일단 오로라를 우선 확실하게 하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 오로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라고 하면 연계 규제나 기출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슈퍼몬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실수로 점수가 더 안 나왔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물론 슈퍼몬을 갈 수도 있지만 실수가 4, 5개가 나오지 않는 이상 2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가 4등급까지는 않아요 그래서 4등급인 친구들은 슈퍼몬은 아직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요 무지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락한다면 오로라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무지개를 N회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회독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이미 했는데도 이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N회독이라고 쳤는데 정말 정주행에서 꼼꼼하게 1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로라로 가셔도 돼요 물론 이것도요 이 5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았는데 제가 무지개를 하라는 건 공부를 거의 개념을 안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선생님 문제는요 문제 같이 나가요 이런데 그러면 우리 종강할 때까지 여러분들 수능날까지 진도 다 못 끝낼 수도 있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 너무 한 번에 할 거를 왕창 모아두면 못해 못해 사람이 먹을 게 예를 들어 너무 한 번에 많이 있잖아 그러면 선택장애하고 한 번은 못 먹어 근데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이러면 또 먹어줘 왜 회전초밥 같은 거 있잖아 먹고 싶네 회전초밥 같은 거 한두 개씩 막 꼼꼼하게 이렇게 써여 있어 근데 그거 만약에 한 번에 다 접시에 담아주고 먹어봐 이러면 먹기가 먹지 맛있으니까 하지만 다르다고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1회독 해라 이때는 문제 필요 없다 근데 문제 안 하면 불안하잖아 난 수능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문제 안 하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알겠니? 최대한 빠르게 스피디하게 물론 대충 공부하라는 거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강의 중 말하는 거 제대로 소화하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로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래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그 특별한 것이 없는 것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 할 게 별로 없을 거죠 근데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왜냐면 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성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 3등급인 친구들은 억울한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3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 부지런히 해서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뺏어내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1등급이라고 써놓은 건 이 친구들이 따로 써놓은 건 그 자리로 올라가라 하는 건 최저에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로 한 등급은 2등급이니까 괜찮은 대학들의 경우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이외에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더 있겠지만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실제로 솔루션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상황들은 정말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들면 막연하게 말고 막연하게 말고 자기의 상황을 선생님한테 DM이나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글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받는 건 DM이겠지만 길게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Q&A 게시판에 올려주거나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시면 그리고 이미 느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리뿐만 아니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시작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실함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느냐 선행이 되어 있냐 아니냐 그리고 머리 구경수에 대한 머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전 그거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의지가 있고 그리고 성실함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젖는 옆에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에 빨리 이후에 후유증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아니면 너무 들떠있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 차분하게 평상심으로 돌아가셔서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